정치를 가지고 사기를 치고 지식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거기에 국민들이 놀아나지 않아야 되는데 거기에 놀아나게 되면 이제 뭐죠 고생길을 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기꾼들을 주의하지 않으면 어리석으면 그냥 노예가 되는 겁니다. 노예가.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정치권력을 장악하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어리석은 노예들을 부리기 위해서 노력하죠. 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인류 역사를 보시기만 하면 전부가 정치권력이 비대해져서 국민들을 노예로 삼는 역사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항상 기다리는 글이 여기에 이응준 작가 글입니다. 이응준 소설가이자 시인 지식인의 얼굴을 한 사기꾼들 정치인의 얼굴을 한 사기꾼들 이게 여러분들 사기꾼들인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생의 한가운데서 쓰는 진보 지식인을 평생동안 하다가 이런 행실을 한 독일의 루이제 린저.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아들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진실의 변조 은폐를 서섬지 않았던 판도라의 시궁창 사후에 드러나다. 이런 글을 쓴 겁니다. 인연보다 무서운 게 시대고 진실보다 힘이 센 게 유행이고 이것들을 경계해야 진지하게 어립석은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작가가 여러분 갖고 있는 큰 능력이 언어를 만드는 능력이지 않습니까. 인연보다 무서운 게 시대고 그 시대에 놀아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진실보다 힘이 센 것이 유행이니까 그 유행에 놀아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밝혀진 거죠. 정말 진절머리가 나는 겁니다. 제발 거짓말 좀 하지 말고 사기 좀 치지 말자는 겁니다. 그 거짓말과 사기의 비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린저는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해 김일성과 을사님의 극진한 대접을 받았고 윤희상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가난과 흉무소가 없는 지상 낙원이라고 북한을 선전한 대표적 서구 지식이었고 그녀가 달라이라마와 인류와 평화를 공존을 떠들어내던 그해 북한의 300만 명이 굶어 죽었고 폴 존슨이라는 아주 걸출한 영국의 작가이자 역사가가 벌거벗은 지식인에서 지식인들은 자신들의 주장에 방해가 되는 객관적 사실으로서 나타나는 세속적이고 일상적인 진실에 대해서는 참을 수가 없다. 지식인들은 자신들에게 못마땅하고 대단치 않게 여기저는 진실을 무시하고 변조하고 역전시키고 아니면 의도적으로 은폐하기까지 한다. 린저가 북한에 대했던 수준의 개소리들을 오늘 우리가 다른 주제에 대해 일삼다면 인간 취급을 못 받을 건데 남한의 대표 지식이란 자가 김정은을 개몽군주라고 평해도 지식인으로 아무 지장이 없는 진지하게 어리석은 노예들의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사기를 치지 않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그런 개인의 덕목이지만 나라 전체나 민족 전체가 이렇게 거짓말에 젖어 가지고 앞으로 비용을 얼마나 치르게 될지 제가 생각하고 숙고하게 되면 참 마음이 애인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삼성전자와 여러분 tsmc 대만 반도체의 격차가 그냥 단순하게 삼성전자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게 거짓말에 여러분들 종원이 일어난 겁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파운드리 사업에서는 뭐죠 격차나는 이등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다 거짓말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여러분 삼성전자 문제를 심각하게 보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는 한국인들이 만들어내기가 아주 불가능한 회사를 만들어낸 겁니다. 호암 이병철이나 선대여름 이근혜장 같은 분들이 아주 걸출했던 인물들인 겁니다. 그게 여러분 지금 드러난 걸 보면 그냥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눈에는 한국 사회가 이런 파열음을 일으키는 대단히 중요한 칭우이자 사태로 저는 이해를 하는 거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본성은 지극적 이기적이라서 권력을 잡거나 권력자와 가까운 자리에 서게 되면 자신과 일족의 이익을 위해 다수 대종들을 돼지나 개처럼 취급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사례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역사는 그런 사례들의 풍성함 그 이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장에 찬 인간들 권력에 진 인간들은 권력을 견제하는 기능을 무력화시기에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결국 깨어있는 시민들이 국가권력과 정치권력을 제어하는 것이 공동체의 안정과 자신의 생존과 번영의 필수적이란 것을 각성해야 되는데 그런 활동 자체가 자신에게 큰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방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아차 큰일 났구나라고 깨달을 점이 되게 되면 이미 뒤집어질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 상태일 것입니다. 이게 이런 한국 상황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답하기 때문에 한국 문제를 제가 잘 안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많이 다뤘는데 어차피 이야기해봐야 바뀔 것도 아닌 거니까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가가지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을 거로 보는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